이제 초등 저학년과 한번 다뤄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3Rs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를 서서히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읽기 유청성도 좀 길러지게 되고 한글도 좀 어느 정도 뗐다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한글도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서 잘 읽을 수 있게 되면 4학년 이상일 때 초등 고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아이의 무내력을 무내력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4, 6학년이 되었다면 아이가 이제 유창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유창성이 부족한 고학년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아이가 책을 읽는데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읽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책을 들고 앉아 있으니까 책을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의미읽기라고 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휘, 배경지식, 이해 전략입니다. 아이의 책을 보면서 어떤 어휘들 있잖아요. 어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단어장을 써서 암기를 하고 우리 영어교육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들인데 굉장히 추천하기 힘든 비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 어릴 때 깐지 다 써보셨잖아요. 근데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삼키고 이런 행동까지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험 딱 보면 일주일 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합격이 당나게 결정돼. 그러면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교육은 10년 후에 입시해요. 일주일 후에 잊어버릴 거를 10년 후에 시험 보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책을 읽으면서 어휘를 추론하는 거예요. 어휘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추론인데요. 이 문학에는 수많은 어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많은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어휘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휘들을 사전으로 검색을 하기, 사전으로 찾거나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독서의 흐름이 너무 끊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전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회는 뭔가 정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막 사전을 외우고 그 뜻이 뭐야?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예요. 이 말이 조금 놀라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못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아이는 아예 모르겠지만 아는 아이 중에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하는 애는 제일 못하는 애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안다라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억을 해둔 거예요. 그 문장을. 정말로 아는 것은 그것을 자기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외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할 때 사전을 외워가지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암기한다거나 외운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문학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만났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앞뒤 내용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한자를 잘라서 보면서 아 이게 물 숫자에다가 길도자구나 아 물이 흐르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평소에 이제 한자를 가지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대화할 때래요. 대화할 때요. 아 제가 아까 크게 웃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워야 되냐고 이렇게 단어장 활용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콩나물 선생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게 영어, 국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저는 공부를 교육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 뇌과 철학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게 교육으로 더 올마온 케이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의 뇌의 작동 방식, 마음의 심리의 작동 방식이 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국어와 언어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훨씬 큽니다. 아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어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차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초등, 고학년 무내력 기르기 포인트 이제 어휘 같은 걸 추론할 수 있게 하자. 어떤 단어장이나 그렇게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글 속에서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나 덧붙여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이해 전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요.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요.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감독 같은 거거든요. 감독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 팀 경기가 잘 안 되면 포메이션을 바꾸던가 선수를 바꾸던가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활동을 뇌에서 하는데 무내력이 낫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읽고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 독립 이후에도 계속 읽어주시면 좋은 이유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책을 읽다가 내용을 몰랐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이 수도라는 거는 한자는 물수자의 길도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에 계속 올라오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초등한자 언제 하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말 읽기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하면 좋은데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정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고 정도? 네. 고 시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전까지는 유창성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창성을 길러서 아이가 혼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창성 해결됐으면 이제 의미읽기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문외력 발달 단계를 문외력의 뿌리, 소리읽기, 의미읽기, 해석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리읽기 2단계를 1, 2학년 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때 하면 좋습니다. 가이드가 되어서 가이드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독서라는 게 사실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그걸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주변을 보면 제 스스로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책을 좀 읽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도 많이 읽어주셨던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읽기도 했었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서히 독서량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봐도 제가 아는 이런 분들을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독서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중학생이 되면 제가 학교에서 만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읽는 아이들은 꾸준하게 읽는데 아닌 아이들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읽거든요. 어떨 때는 생기부를 위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읽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며 어떤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갈수록 줄어드는 독서량을 막을 방법, 유지시킬 방법 기본적으로 독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동의는 재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충분한 독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빠지는 때도 시간을 쪼개서 읽는 아이들은 정말 책 좋아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는 부모님 읽어라 그러고 눈치 보이니까 좀 펼쳤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성격 생기고 사춘기 지나면 이제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아이가 책의 어떤 긍정적인 책의 재미 플러스 가족의 엄마와 아빠와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아이를 계속 책을 읽게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도 빠트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공부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자극적인 형태로 우리가 독서라는 건 참 된장 같은 걸 깔아야 할까요? 이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된장 거 많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 몸에 좋은, 슴슴한 몸에 참 좋은데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텐데 그것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과서, 아니 우선은 학원이나 이렇게 듣는 식의 공부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인 공부를 해서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에는 스스로 하는 능동적 공부 시간이 중요한데 이 능동적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교과서를 가장 많이 추천하시는데 교과서도 좋긴 한데 초등에서는 교과서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길기 때문에 교과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정보책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문학. 정보가 많이 들어간 책들을 집에서 읽고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교과서에 읽은 아이들보다 훨씬 세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만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 만화 걱정이 항상 제일 많잖아요. 네. 저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학습 만화만 보는 아이들.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만화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만화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학습 만화에서 보면 이게 학습 만화에는 필요 없는 웃기는 장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식이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웃기는 부분만 보고 정보 부분을 제대로 안 보고 건너뛰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학습 만화를 읽게 하되 그 중요한 정보 부분들을 노트에 정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습 만화를 보고도 그 안에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 가장 많이 읽는 Y 책 같은 경우는 100권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다 읽고 나면 얼마나 상식이 많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글은 사실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집필을 해봤지만 글자 수가 다 제한이 되어 있고 옴짝 달싹할 수 없는 통에 들어서 쓰는 느낌이에요. 단어 정해져 있고 페이지 수 정해져 있고 문장 이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서 글을 쓰기 때문에 좋은 글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Authentic Book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uthentic한 Book으로 시중에 파는 우리 영어로 하면 Trade Books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독서량이 주는데 공부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독서량이 줄잖아요. 학원 같은 걸 줄이고 혼자 하는 공부 시간을 늘려줄 때 그 혼자 하는 공부를 교과서 그냥 정리하고 패드하는 것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일반적인 정보책을 읽고 내용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저녁 시간에 부모님하고 대화해보고 설명해보고 이런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잠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 영어를 하려면 영어책도 읽어줘야 되고 영어책을 아이 스스로 읽어야 되고 이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는 학원 가고 패드로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이미 틀 완전 구멍이 없을 정도로 쫙 짜져 있고 거기에 독서를 더 어떻게 얹어야 되냐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독서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너무나 짜여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런 치열한 경쟁을 아이한테 너무 일찍 맛보게 해서 이런 학원을 어떻게 보면 학원 뺑뺑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한테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틈이 안 생기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유지하시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능동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어떤 정보책이라든가 그런 독서 경험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어떤가 제가 조언해 드리기도 하는데 완전히 공감합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재밌고 공감이 됩니다. 여기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이 수준에 좀 어려운 책도 그냥 읽어줘도 되겠죠. 이거 이제 아이들이 우리말 책 기준으로 해서 꼭 아이들 수준에 딱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데 어려운 것도 괜찮은지 이거는 어떨까요? 딱 수준에 맞는 책은 아이 스스로 읽으면 되고요. 약간 아이 수준보다 어려운 책은 그 지도적 읽기하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바로 이런 책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소리만 내서 쭉 읽어주면 조금 도움이 덜 되고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도적 읽기예요. 읽다가 아이가 좀 떠듬거리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운율이 파괴될 때 예를 들어서 슬픈 장면인데 너무 기쁘게 읽어요. 아니면 또 너무 더듬더듬 읽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 약간 목소리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자가 되어볼게 하면서 사자처럼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아이가 어휘를 모르면 이 어휘는 어떤 뜻이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단어를 앞뒤를 통해서 출현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는구나 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A라는 책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책이든 B책이든 책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이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어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책에 다 담아놨거든요. 문의력 수업에다가 그런 것들만 몇 가지만 적용을 해서 하시다 보면 아이가 책은 어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문장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문의력들을 혼자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고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들만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분이 제가 이거 쌤 책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봤던 부분인데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인데요. 이 독서 편식 일종의 편독이라고 하죠. 아이가 특정 분야의 책을 계속해서 그 분야만 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게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편독이라고 하죠. 편독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편독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편독을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편독이 문의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데 어려운 것이 어휘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고 그런데요. 이 편독을 하면 한 분야를 계속 읽으면 어휘라는 게 굉장히 빨리 증가하죠. 그 분야에서 계속 쓰이는 어휘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독을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면 좀 넓힐 필요가 있죠. 하지만 어릴 때 편독하는 것들은 아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문학만 본다 그러셨는데 창작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공용 책 어떤 아이들은 뭐 자동차 책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또 공주 책 이렇게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혼이 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또는 이런저런 책들을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추천도 이거 읽어봐 라고 하기보다는 이 책 엄마가 한번 읽어줄게 라고 하면서 맛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추천을 그냥 이거 봐 이거 좋대라는 것보다는 이 책 엄마가 한번 아빠가 한번 읽어줄게 이거 괜찮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혹시나 그런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자 그 다음 이제 준비한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 이 질문도 보긴 봤는데요. 독후 활동은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끝인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뭔가를 꼭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후 활동이 좋으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독후 활동은 좋습니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생각해 보면 좋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서 독후 활동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후 활동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책 못 읽으세요. 부담스러워서. 독후 활동은 하고 싶을 때 가능하실 때만 하시고요. 독후 활동은 저는 독중 대화로 대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중 대화. 만약에 직업적으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수업 준비를 하니까 독후 활동 다 만들어내고 하죠.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내가 할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언제 그 독후 활동 다 짜고 있나요? 또 전문가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독후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책을 한 권 더 읽고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글을 그냥 쭉 읽어주지만 마시고 읽을 때 아이하고도 번갈아가며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단어 뜻도 물어보고 이럴 때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읽기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생각하는 것. 해석 읽기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너도 이렇게 토끼처럼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니? 라고 해서 아이가 책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독중으로 넣자. 독후 활동 아닌 독중 활동, 독중 대화로 대체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후 활동은 부모님이 준비하시기에 그리고 이제 독후 활동이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부담스럽고 아이도 책을 1년형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작 중요한 건 책이기 때문에 독중 활동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독중 활동, 독중 대화. 네 독중 대화나 독중 활동으로 대체를 하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글쓰기. 이제 글쓰기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글쓰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한마디로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아이가 풍성하게 자기 생각을 녹여서 어떨 때는 논리적인 글도 쓰고 글을 잘 썼으면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묘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네 문외력에 있어서 쓰기로 연결되고 쓰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읽기에서 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간단한 글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문장 쓰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글쓰기 하면 좀 뭔가 장황한 문단이 있고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그렇게 하면 처음에 글을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한 10%, 20%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한 문장 정도 쓰기를 먼저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감사의 문장, 오늘도 무엇이 감사했습니다. 소망의 문장, 오늘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루 한 문장씩 쭉 써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달, 두 달만 해보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 진입점이 딱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 글 쓴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장을 써보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책을 읽고 또 한 문장으로 써보기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보책에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베껴쓰기 수준으로 써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베껴쓰기 수준으로 해보고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것을 이제 자기 말로 바꾸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이 부분이 중요해. 떡잎 식물을 배웠다 그러면 떡잎 식물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이제 자기 말로 바꾸는 식으로 써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것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 전에 대화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너 글 써라 라고 하면 글 쓸 수 있는 아이들 잘 없어요. 쓰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쓸지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대화를 막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스가 생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쓰면 사실 글 한 편도 금방 나옵니다. 제가 고학년에서 글쓰기 할 때도 방금 이런 방법들을 차례차례 다 단계적으로 다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글 한 편들 처음에 생각 정리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편들 금방 금방 써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처음에 글쓰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아이가 소스가 있으면 즉 쓸거리가 머리 속에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스를 책 읽기 전이나 글쓰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글쓰기에 진입을 하면 이미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할 준비가 이미 다 되는 거죠. 머리가 뇌가 그래서 그거를 녹여내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를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좋은 질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쌤께서 추천해 주시는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도서 한 2종씩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래도 이 책은 참 좋더라 재밌더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혈임파파님께서 이런 질문이 좋은 건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이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추천 도서는 사실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막 규별나게 좋아서 이 책 안 읽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책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든 책 자체보다 책을 읽는 방식이 훨씬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면 추천 도서를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전에 그래도 좀 좋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책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시구나라는 것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책의 소스를 좀 얻고 싶으신 거죠. 이 책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스탠스보다는 아 세상에 이런 재밌는 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풀을 좀 우리가 열어준다. 고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이 책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풍나물 선생님이 봤을 땐 이 책들 참고 괜찮더라. 아이가 좋아할 만하면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 정도 스탠스로 활용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에서 그림책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수호의 하얀 말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거북 이런 것들도 재밌더라고요. 딱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토끼와 거북이와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보고 슈퍼 거북 보고 슈퍼 토끼 이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관점을 넓힐 수가 있어요. 질문 잘 하고 하면 이거 어떤 마음일까 똑같은 사건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경험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년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떡집 시리즈랑 전청당 가장 추천하고요. 이것도 저희 집에 있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년에서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시리즈를 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학년에서 그림책을 보다가 중학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100페이지짜리 창작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시리즈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권만 어떻게든 마스터하고 나면 아이들이 2, 3, 4, 5권 계속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파악이 되고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그다음부터 훨씬 읽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떡집 시리즈로 예를 들어서 쭉 양순이의 떡집하고 소원 떡집 쭉 읽고 나면 아이가 이제 자기는 어느새 100페이지 읽는 어린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페이지 책으로 쑥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떡집 시리즈 전청당 시리즈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고학년에서는 마틸다, 샬롯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아동 고전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필수로 읽어본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시간 25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문외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자녀 교육이나 육아나 이제 그런 부분을 살짝만 좀 다뤄보자면 이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그 방법 이 영상 조회수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클릭을 해서 보았는데요. 혹시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 똑똑하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능하면 몸과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라는 건 결국 우리 온몸에서 오는 신경들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주고받는 창구거든요. 외국 사례인데 미국에서 학생들 비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교시 스포츠 클럽을 열었어요. 운동시키려고. 그런데 신기하게 운동 클럽에 들어갔는 애들만 성적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몸을 써서 우리 사지의 자극이 활발해지니까 이 자극들을 뇌가 받아서 뇌가 쫙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교시부터 수업이 되는 거죠. 아침에 1교시 때 애들 많이 수업 안 되고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뇌 전체의 발달에 굉장히 좋으니까 아이들 운동, 몸 사용하는 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뇌를 발달시키는 건 결국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언제 발달하냐 생각할 때 발달해요. 근육하고 똑같아요. 근육은 물건을 드는 거죠. 물건을 들 때 발달하고요. 뇌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발달하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답을 외우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원리를 이해해서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을 하나 배울 때도 이것의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는 8이다를 외우는 건 뇌 발달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2 곱하기 4가 왜 8인지 2가 4번 반복되니까 8이다. 아, 그래서 5 곱하기 3은 5가 3번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다음 원리로 이해되면서 그런데 이게 국어도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분야를 계속 넘어가요. 철학이 심리학으로 가고 이렇게 막 분야가 계속 넓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고 단순하게 깜지로 이거 아니고 원리 생각하고 이해하면 뇌가 발달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 그 영상 보면서 아, 이 오감을 잘 키워줘야 되겠구나. 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각, 특히 아이들 어릴 때 많이 만져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노래 같은 거 듣고 이런 거 참 중요하구나. 몸 쓰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아침에 제가 아이를 요즘 제가 아침에 매일 등교시키거든요. 갈 때 차한테 안 타고 가고 걸어서 가는 게 참 잘한 짓이구나. 라는 생각을. 주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능은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꼭 무조건 뭐 머리라기보다는 이 지능이 감각에서 나서 나중에는 생각하는 그런 힘이나 방법, 네, 그것까지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혹은 아이를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저 사실 이거 선생님이 주신 답변을 미리 봤지만 보고 좀 반성했습니다. 네, 저도 초보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 참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부모님이 바꿔야 되는 말 습관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그래도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거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을 가장 줄이셔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순간순간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아이에게 화살을 돌리는데 물론 아이가 잘못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돌려서 표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다이렉트로 아이에게 화살을 쏜다면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 자체에 아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비난한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그래서 그렇지. 라는 것도 억양도 바꾸고 말투만 조금 바꾸셔도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물이 쏟아졌지.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비난이 아니잖아요. 이 억양만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아, 엄마가 나를 공격한다. 비난한다. 심지어 더하기 넘어가면 아, 나라는 존재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라는 존재가 문제다. 너라는 인간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방금 한 그 행동이 잘못됐어. 그 행동을 바꾸면 괜찮아. 왜냐하면 너라는 존재는 너무 소중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표현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면서 아이는 건강한 마음을 갖출 수 있죠. 그런데 아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피곤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직설적으로 화살을 쏘게 되면서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는 아이의 상처, 아이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겠고요. 생각보다 작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호들갑을 떠시는 말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 무대력을 높인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차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는 차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국물이 쏟아졌다.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다. 뭐 했을 때 막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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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도 아닌데 보면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닦으면 되지 정리하면 되지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이게 인간의 뇌뇌보다는 그 아랫부분들 변연계라든지 포유동물들이 사용하는 부위와 같은 감정력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차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역시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보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변연계를 써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그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아이도 그런 일이 났을 때 막 당황하고 걱정되고 막 이런 감정들이 확 일어나게 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등 차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말만 하시는 대화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느껴져요. 대화하는데 계속 자르고 들어와서 본인 말만 계속 합니다. 선생님이라든지 타인이랑 타인 성인이랑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가정에 가면 아이랑은 어떻게 할까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계속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서 자르고 자기 말하고 중간에서 자르고 자기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쩌다가 대화 중간에 흐름에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습관화되면 아이들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경청하지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톡톡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말 자르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수업도 잘 못 듣게 되겠고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너는 왜 자꾸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말을 자르니 끝까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때 또 이미 끼어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할 말 하시고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 아이와 대화의 지분이랄까요? 그걸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문외력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독서 중간에 한자 책 읽기 학습 만화 뭐 여러 가지 참 알짜비기의 내용들만 제가 사실 질문을 드려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뤄보았는데 참 너무나 와닿고 그 다음에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부모로서의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 시간 없어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런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두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공롬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또 책도 한 개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책 쓰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썼고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맛보기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뭐 가제는 초등 문외력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문외력에 관한 책인데 현재 문외력 수업은 문외력에 대한 가장 큰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특히 문학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썼는데 질문이 114개 질문 그 다음에 대화를 56개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대화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몇 분이 읽어보시고 자녀분하고 그대로 적용했는데 아 너무 잘 된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실제로 잘 적용하시는 것들도 확인했고요. 중학년부터 한 고학년까지 읽어야 되는 마틸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샬롯의 거미줄을 실제로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인물을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어휘 학습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주제 차단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주제가 뭔가 아예 안 돼 주제가 뭐야 그러면 이 책 주제는 우정이잖아 이렇게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지면 이것을 아예 찾아내게 되는지 제가 이제 그전에 쓴 책들이 하부루타잖아요. 그래서 이 하부루타와 문외륙이 콜라보가 되어서 그러면 마틸다에서 주제를 찾으려면 이런 차례로 질문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책을 가리지 않고 어떤 문학 작품에서든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책 이제 보면서 문학 작품에서 뭐 이렇게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뭔가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그 책을 오로지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그런 독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가이드가 딱 되는 그 질문을 따라가면은 네. 이렇게 온전하게 책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물을 분석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물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주면 아이가 부모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인물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구나 그런 방법을 아이가 배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배운 방법을 이후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